우린 방문해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영상편집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의 고위가 잘 안 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고 싶습니다. 여행을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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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을 갈아타야 돼, 근데 너무 피곤해. 우리, 예 1시간 정도 줄을 쓴 다음에 없szy? 들 OFFICI, 너무 힘들었어요. 여기는 일본 하늘이라고 하는데 이쪽에 한국어가 좀 있어요 여기 신기하게 이제 라운지로 끄고 지금 왜 여기 있냐면요 지금 7분 뒤에 있는데 자랑꽃 라운지도 가도 되는데 그쪽보다 캐시이 라운지도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라운지로 끄고 있어요 우리 라운지 4층이래요? 그럼 여기 들어갈게요 스파클링은 어디서 가야죠? 스파클링은 어디서 가야죠? 스파클링은 어디서 가야죠? 여기 한 하나면 스파클링은 어디서 가야죠? 여기는 디저트꾼은 여기 같아요 스파클링이랑 스파클링이랑 그냥 좀 간단한 집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그런 곳이에요 여기 있을게요 여기있어 여기있어 이거 같아요 저 지금 지금 왕창을 위해 시키고 기다리고 있어요 진동집 여기 여기 여긴 것 같은데 여기 올리면 다 가져와가지고 가져와가지고 눈물이 와요 이게 눈물이 왔거든요 한 번 먹어볼게 와 홍콩에서 먹었던 거 냄새도 똑같은데 와 그냥 똑같네요 음 맛있다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와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자란 건 뭔지 이 문이 좀 더 넣어주세요 문을 주문할게요 문을 주문할게요 어디 좀? 좌우 올리나 이루컬 이놈이야 이놈이야 이게 제가 시켰던 요거 국물빵이네요 국물빵 국물빵나 좋은 국물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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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물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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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물빵 그 정도 살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바꾸면 더 바삭바삭하게 중물빵 중물빵 진짜 맛있다 국물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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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휘어라기 힘든데 그냥 카레랑 일반 음료아에서 하는 거 그냥 와 되게 많이 되게 많이 다행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